이렇게도 한번 권해볼게요. 몰라와 염불의 콜라보 몰렴 그냥 몰라는 바로 참나에 몰입해버리는 거잖아요. 참나에 몰입 그래서 이거는 제 몰입법 중에 구분하면 나 몰입법이고요. 염불은 대상을 하나 세워서 몰입하는 거죠.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대상을 세워서 몰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신 바로 염불을 하는 게 아니라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또 다른 인격적 전제 카르마의 몸이라고 해서 보신이라고 하죠. 보신에게 염불을 하는 거 법신염불, 보신염불 그렇게 몰라 바로 참나에 접속할 수도 있고 몰라 하시다가 근데 우린 또 생각, 감정, 오감을 써야 되잖아요. 불가피하게 써야 되니까 생각할 때, 감정 느낄 때 자 보세요. 기분 벌써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하겠죠.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계시겠죠. 오감 뭐가 보이고 들리고 막 촉감이 느껴지고 맛이 느껴지고 하겠죠. 냄새가 느껴지고 그 모든 순간에 몰라만으로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염불을 활용하시라고요. 자, 이거 내 고민인데 이거 백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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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어 어떻게 해. 맞아 맞아 그걸 안 놓치시네. 이럴 때 나무아미타불과 함께 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과 함께 생각해보세요. 몰라, 참나는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몰라 했으니까 몰라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을 해보세요. 몰라 해서 나무아미타불을 해서 어차피 생각은 해야 되니까 내가 아무리 참나 각성을 했더라도 생각은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 생각할 때 나무아미타불을 해가지고 나무아미타불한테 생각을 맡겨보세요. 내 생각을 나무아미타불한테 맡겨보고 수고로운 지금 다 나한테 맡겨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원리예요. 맡기고 생각을 정화시켜 보는 거예요. 좋은 생각, 자명한 생각. 또 막 기분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답답할 때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맡겨보세요. 깨워서, 깨워서 이용하면 나무아미타불이 내 감정을 감싸 안아주고 어루만져준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을, 제가 편히 하는 말로 나무아미타불을 감정에다 때리세요. 생각에다 나무아미타불 때리세요. 자, 우리 오감에 몸뚱이가 아프거나 어디 한데 특별히 더 아픈데 거기 통증 느껴시면서 그 통증에다가 나무아미타불을 때려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깨워서 깨워서 일체가 참나 작용이다 둘이 아니다 하는 그 마음 상태에서 나무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닌 자리에서 나무아미타불하고 그 아픔에다가 나무아미타불을 때리면 나무아미타불이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감싸 안아줍니다. 정화시켜져요.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생각감정 오감을 쓸 때 계속 나무아미타불을 쓰세요. 십지보살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보고 듣고 한다. 이 느낌도 좋고요.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또 울고 웃는 그 모든 생각감정 오감을 나무아미타불한테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살아가시면 살아가실 때 안 외로 이제는 안 외로 늘 십지보살과 함께한다. 이게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서 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나 없더라도 계속 나랑 접속해가지고 성령 받으면 참나 찾으면 나랑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 참나 접속하신 분들은 나의 존재감이 곧 아미타불의 참나랑 둘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내가 아미타불을 염했을 때 아미타불이 날 도와주는 이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참나가 둘이 아니니까. 나무아미타불을 하기 전에 몰라 먼저 하시라고 그러니까 몰라하고 염불하고 염불하다가 다시 몰라로 돌아오고 몰라 돌아와서 쉬다가 다시 움직이면 염불하고 생각감정 오감이 육군이 굴러가면 염불하고 육군이 쉬면 또 몰라하고 어떠세요? 몰라와 염불에 콜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감정 오감은 더 더 더 정화되면서 힘이 있어질 것이다. 사바세계에서 정토를 살아가실 수 있을 것이다. 실전 팁 대 방출 활용하세요.